이제 좀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부상관리 몸관리는 선수의 첫 번째이지만 아무래도 의욕이 앞서다 보니깐 몸에 무리감을 느끼지 못했나 봐요. 저는 항상 지금 기준에서 잘하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고 주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FA 금액 연봉 이런 것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롯데 타선은 강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몇몇 선수들이 있으니 활용해 보겠습니다.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던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손호영의 부상 이탈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질 전망인데요. 롯데 김태형 감독은 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내야수 손호영의 부상 상태에 대해 설명했고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3월 30일 LG에서 트레이드로 합류한 손호영은 롯데 내야진의 활력소가 되면서 히트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지난 2일 사직 키움전에서 5연패를 끊어내는 3점포 및 3루타로 활약하는 등 타율 3할 2푼 100타수 32안타 3홈런 18타점 6도로 OPS 8할 7푼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일 대구 삼성전에서 오른쪽 햄스트링에 타이트한 증세를 느껴서 중도에 교체됐고 이튿날 3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었는데요. 롯데로서는 최근 손호영과 함께 고승민 나승혁 등 젊은 좌타자 자원들가지 합세에서 타선의 완전체를 이뤄나가려는 상황이었는데 손호영이 이탈하면서 타선 완전체의 꿈도 물거품 되었습니다. 손호영은 당장 복귀하기 힘들 전망인데요. 김태형 감독은 미세 손상이 있는데 4주 5주 정도 뒤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 빠르면 4주 정도라고 설명했는데요. 트레이닝 파티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수의 복귀 시점을 정하기에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지만 김태형 감독의 입장에서는 손호영의 부상 이탈이 아쉽기 마련입니다. LG 시절에는 주축 선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손호영은 롯데 이적 이후 핵심 선수로 대우받으면서 경기에 꾸준히 나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이 과정에서 안타가운 부상이 찾아왔는데요. 그렇기에 더 아쉽습니다. 김 감독은 고승민과 나승엽이 좋다. 그래도 타선도 이제 좀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빠졌다 정훈이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부상 공백을 메우며 알토랑 같은 역할을 해주던 베테랑 정훈의 몸 상태에 이상이 생겼고 우선 검사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볼 예정인데요. 김태형 감독은 정훈은 엉덩이 쪽이 올라온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정훈은 앞서 지난주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주말 원정 시리즈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는 지난 3일 게임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긴장 증세로 빠진 손호영을 대신해 3루수로 출전. 9회 초 6대6 동점 상황에서 결승 2점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예 선발 3루수로 나선 정훈은 5대2로 앞서던 7회 초 1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고 3루 도르에 이은 희생플라이 득점까지 기록하며 이틀 연속 승리에 기여했는데요. 그런데 7회 말 수비에서 정훈은 김민석과 교체돼 경기에서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김 감독은 엉덩이 쪽이 올라왔다 지금도 타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만 뛸 때나 수비하면서 숙일 때 지장이 있는 것 같다고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정훈은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후 병원 검진을 받으러 향했는데요. 올 시즌 정훈은 33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3홈런 15타점 12득점, OPS 8할 1푼의 성적을 올리고 있고 비록 주전 1루수 자리를 내줬지만 4월 중순부터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팀이 필요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3루수와 좌익수 등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도 큰 문제없이 소화 중인데요. 그렇기에 만약 정훈이 길게 이탈한다면 롯데 입장에서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미 롯데는 3월 말 트레이드로 들어와 1군 29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손호영이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즌 들어 쾌조의 타격감을 보여주던 외야수 황성빈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달 29일 1군에서 제외되었고 그는 다치기 전까지 26경기에 출전 타율 3할 8푼 37타수 14안타 3홈런 8타점 18득점 12도로 OPS 1169에 엄청난 기록을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10경기에서는 타율 5할 2푼 25타수 14안타로 대활약 중이었기에 롯데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즌 초반 추락을 거듭하던 롯데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반등에 나서고 있고 아직 시즌 전적은 11승 22패 1무 승률 3할 대로 저조하지만 7위 키움 히어로즈와 3경기 차이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고승민, 나승엽 등의 선수들이 좋은 타격감으로 팀의 힘을 불어넣으면서 상승세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부상자가 연이어 나오는 점은 걸림돌이며 김감독 역시 호영이가 있으면서 타선은 해볼만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빠지고 그렇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정훈의 상태에 따라서 무기 하나를 당분간 쓰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주장 전준우 선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즌을 치르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잔부상을 달고 살고 있고 나 역시 불편한 부분은 있는 상황이다. 경기력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출전할 것이고 지금 훈이, 호영이, 성빈이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나머지 선수들로 대체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선수의 댑스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타선 분위기는 너무 좋다. 언론 플레이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에 관계없이 선수들은 항상 경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수 내부에서는 김태형 감독님을 믿고 있고 감독님의 결정에 따라 경기를 치추려고 한다. 다시 노진혁과 같은 선수들을 다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인 선수들을 기용할 것인지 기존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지 이제 온전히 김태형 감독의 역할이 남은 것 같은데요. 롯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우승 경험이 많고 선수단을 확실히 지휘하고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김태형 감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 최대의 위기의 순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이제는 김태형 감독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